마태복음 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열두의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깔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미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세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세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리치시며 천국보금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미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약 5가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 혹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전 메시지를 오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3년의 공생회를 보내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적인 3가지의 중요한 사역을 신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받은 우리도 동일한 이 메시아적인 3가지의 사역을 계속하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역은 제자사역 전도사역 그리고 치유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로 치유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질병을 치유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고통당하고 있다 목자가 없어서 길 잃은 양처럼 헤매고 있다 목자 잃은 목자 없는 양처럼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추수하는 일꾼에게 구하여서 일꾼을 좀 보내달라고 하라 하는 메시지 기도를 하라 부탁을 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는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동력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로 바쁠 때 주님은 우리를 동력으로 부르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회사에서 직장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길을 내밉니다 우리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월급을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장례를 책임지겠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나와 동행하지 않겠니?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한번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라 추수할 때가 되었다 영혼의 추수 때가 되었다 고통당하는 자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다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니?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주님은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다니시면서 사람들의 사는 모습과 그들이 고통당하는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긴 하지만 죄로 인하여 저주가 임하여서 질병과 가난과 고통 속에 있긴 하지만 고통당하는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메시아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역시 이런 메시아적 사역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다니시면서 사람의 사는 삶의 모습을 쳐다보고는 그냥 마음에 안타까워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을 좀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강구하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저는 좀 쉽게 빠르게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8절부터 26절까지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달려져 있습니다 한 관리 어떤 관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종교적 관리인지 혹은 로마 관청의 관리인지 이 관리가 와서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시면 살겠습니다 죽었는데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으시면 낫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어 주세요 오십시오 주님의 손을 얹어 주세요 그러면 죽었지만 살아날 것입니다 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 대단한 믿음에는 구체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손을 얹으셔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백부장의 믿음과는 조금 떨어지는 믿음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대한 믿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중요한 믿음이지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따라가십니다 왜 내가 말씀만으로 못 고칠 것 같으냐 역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 사람이 믿음을 존중하시고 그 사람이 믿음대로 행하기 위해 따라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관리의 지배에 도탄하니까 23절부터 나오죠 피리 부는 자와 떠드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조상 치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바로 이 관리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죽었으나 살 것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면서 그가 살아날 수 있다는 그 딸이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죠 우리가 주님의 사익을 감당할 때 믿음으로 무언가를 선포하면 비웃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적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년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난지라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가서 그 팔을 잡았습니다 몸에 손을 댄 것이죠 그리고 이 딸을 일으키니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살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살아났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간구 이것 때문에 살아난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치유의 능력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치유의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는 이 믿음만 가지면 주님은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요한 책임과 역할은 가서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치유를 못했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거나 사람들이 나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낫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직무유기가 아닐까요 크리스찬으로서 두 번째 사건은 이렇게 그 관리의 집을 따라가는데 그 길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2회 동안 현류병을 안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돈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돈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것이다는 믿음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돈만 예수님의 그 돈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이야기죠 각 사람의 믿음은 다릅니다 그 믿음을 책망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그 믿음의 수준과 그 방법은 다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주님은 다 용납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서 보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인의 믿음대로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주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이야기지요 어떤 역사입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치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다면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척이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랄지라도 병든 자, 길가에 쓰러진 자 우리가 손을 얹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그 놀라운 광경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둘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오늘 27절부터 31절까지 두 번째 또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소경을 고친 이야기입니다 우리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러되, 소리질렀다 열망을 이야기합니다 간절한 열망입니다 그 열망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믿음에서 나옵니다 소망에서 나옵니다 소리질러 이러되 다위시 사순이여 우리를 불쌍히 이겨서서 다위시 사순이란 말은 메시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는 다위시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을 이 거지들도 알고 명인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전반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불신자도 들어서 알 것입니다 믿지는 않을지라도 말이죠 이스라엘 땅에도 모두 그렇게 믿었습니다 메시아는 다위시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소리지는 것은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다위시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호소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좀 쳐다보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예수님 당신의 눈길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옵소서 그러기만 하면 그 눈빛이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따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너희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외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러시되 네 믿음대로 되라 눈을 만지셨다는 겁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또 치유하셨습니다 치유의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치유를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방법도 다양하지만 치유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김과에 대해 삼아 아무것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시니라 할렐루야 맹인들이 예수께 내가 너희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하니까 그러하외다 눈을 만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그 두 명인을 주의 있게 살펴보셨고 그 쳐다보는 눈길만으로도 그들은 치유될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이제 2년 만에 한 교회의 중등부 전도사가 되어졌습니다 주일에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명확히 기억합니다 누가 보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중등부인데 아무튼 그 설교가 끝나고 나서 여름 성경학교인가 하는 시간에 우리 중등부 학생 중에 부모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심장판막증으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행선고를 병원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같은 짝이 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은 치유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소망 때문에 이 아들이 따라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가서 앉아 있는데 그날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하는 단에서 은빛 십자가가 쫙 임하면서 가슴에 탁 임하더니 심장이 편안해지고 자유롭게 된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 아들이 내가 나은 것 같다 숨이 굉장히 편해지고 정상적으로 된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서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이야기했고 부모님과 함께 병원에 가서 뭔가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다 조사를 해보니까 심장판막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빛만 우리에게 비춰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고 치유를 가져온다는 이 메시지 아닙니까 제 인생에도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주로 설교를 통해서 내가 설교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베드로가 고난의 집에서 설교할 때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주신 은사가 그런 것입니다 설교 중에 성령이 임하고 설교 중에 귀신이 쫓겨나고 설교 중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이런 일을 위해서 부르신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두 소경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네 번째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얘기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르세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주사 낸다 하더라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말을 못하는데 귀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을 그 신경 조직을 억누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에게 있은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중풍병자의 그 친구의 네 사람의 믿음이 중풍병자를 고친 것처럼 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의 친구들이 혹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그 친척의 그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치유하니까 귀신이 좁게 나니까 말을 하더라 귀신이 좁게 나니까 말을 하더라 축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메시야만의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바리세인은 귀신의 왕 바울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야기한 빈정됩니다 사획하는 중에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누구의 믿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오기만 하면 치유는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치유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추수권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동역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을 하기로 원하신다는 것이죠 35절 38절 어찌 보면 이것이 이 본문 오늘 18절부터 38절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는 이 본문을 위해서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제자사역입니다 회당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제자사역입니다 천국보금을 전파하시며 전도사역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치유사역입니다 이 세 가지 메시아적인 사역을 예수님은 계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하시면서 느낀 것이 뭘까요? 우리가 사역의 양에 가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일꾼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또 이 세 가지의 사역을 핵심 사역 이것이 메시아적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고 행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얘기하셨다 다녀보니까 무리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병들어서 고통당한다는 거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하미라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메시아 예수가 누군지를 보여줄 사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고 치유의 길이 있고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있고 문제에서 해결될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추수는 다 돼 있다 이미 물어 익었다 너희는 추수할 때가 멀었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추수는 이미 다 물어 익었다 그런데 일꾼이 없다 오늘날도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은 문제라는 게 사람들이 일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일하기를 싫어한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피로를 위해서만 살려고 하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나 하시니라 우리의 기도에 중요한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곳곳에 사람을 일으켜서 추수를 위한 일꾼을 이렇게 세우시고 또 보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로 바쁠 때 우리가 내 가정의 일로 바쁠 때 내 직장과 사업의 일로 바쁠 때 내가 우리의 직장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바쁠 때 내가 나의 경력을 쌓기에 바쁠 때 내가 돈을 더 벌기에 바쁠 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사람이 필요하다 나를 위해서는 좀 일하지 않겠니 나에게는 일꾼이 필요하다 나에게는 동액자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도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마음의 결단을 가진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어의를 구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더하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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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